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림이 정말 많다. 크림브레레 도넛입니다. 위에는 딱딱하게 설탕이 크림브레레처럼 코팅이 되었습니다. 크림브레마요, 베이브, 샐러드 많이 얹어서 먹어볼게요. 레몬 크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레몬 크림입니다. 크림이 정말 재밌다는 것은 크림이 유통을 얹어서 안내해볼 수 있는 점을 가진 건가. 크림은 그린로 인사한 개의 가장 비싼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다 맛있었는데 레몬도넛이 좀 너무 달고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가질 도넛 포장했고요 크림드렐레랑 포르치단 이슈 인잘미 도넛 포장장입니다 인잘미 미테리어들이고 주말에 한번 찾아보기 좋은 카페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후 조카들 데리고 집 근처에 잠깐 나왔습니다 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구조하고 싶은 길냥이가 있어서 걔를 찾으러 왔어요 딸기 고양이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가벼운 잔 해도 약간 블랙 맞추게 날라 집에 오자마자 저희 까설이랑 디올이 산책을 시키려고 합니다. 드렁기 커피 머신을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수목 머신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네옹이가 붙고 있습니다. 정답적으로 영상을 찍어야 되지만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휴대폰으로 대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폭풍운동을 하고 조금 아침 촬영사를 보고 구형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볍게 편집하는 거 고맙습니다.